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오늘 국민의힘에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당대표회담을 생중계하자고 주장한 걸 두고 지역적인 문제에 몰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수석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체급을 올리기 위해 생중계를 제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로서의 자산이 없고 대선 후보로서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TV토론이 나가면 후보로서 조금 뜨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또 김수석 최고위원은 채혜병특검법을 당에서 허가받기 어려워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다며 우리가 김건희 특검이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자르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부터 하자고 했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끝으로 김수석 최고위원은 일단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난 뒤 형식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며 한 대표가 너무 원한다면 생중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오늘 한동훈 당대표가 채혜병 특검 카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장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애매모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꺼냈던 특검 카드를 완전히 접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주도적으로 펼치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5일 회담에서도 특검이 또 한 번 화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과 걱정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 두 번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특검 전국은 마무리 단계였는데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을 꺼내 특검 전국이 오히려 연장됐다며 이를 수습할 책임도 한 대표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대표가 나의 진정성을 민주당에 너무 몰라준다. 이거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진상규명이 아니라 탄핵만을 위한 특검이다. 우리 함께 싸우자 하면 저처럼 최근에 한 대표를 좀 비판하는 사람이나 그런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박수칠 겁니다. 끝으로 장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신드롬을 일으켰던 건 법무부 장관 때 직접 나서서 민주당 의원들과 싸우는 모습 때문이라며 한동훈 같은 전투력 높은 장수가 최선봉에 나서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균형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제안하고 두 달이 다 돼갈 무렵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또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제보 공작 같은 부분까지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원까지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제보 공작 의혹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재적인 한계를 뚫고 20살 나라를 지키던 청년의 죽음 진실을 밝히고 그 죽음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면 어떤 제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대표 회담 전까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역제안한 두 가지를 민주당이 모두 받겠다고 했으니 최상병 특검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반대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표 특검법안이 아예 나오지 못할 거란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훈 대표의 제보 공작 의혹, 이런 역제안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선 이것도 받을 수 있다라면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만큼 특검이 절실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 최상병 특검에 관해서만큼은 진보보수를 떠나서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민심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이 많아지고 조건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자꾸 조건 붙이는 거 이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지, 조건 붙이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법안도 아예 철회를 해라, 독소조항 없애라, 제보 공작. 저는 제보 공작이라는 표현도 절대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보 공작도 수사하자, 제3자 특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 한동훈 대표가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특검 발의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종국에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했지 특검을 언제 발의하겠다고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동훈 씨 그 화법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이제 뒤로 발뺌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건과 단서가 많아져서 전당대회 중간에 사실은 특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심과 민심이 80대 20인데 당원들이 그 당에서 수용이 가능할까라는 의심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걸 저렇게 내걸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시에는 진정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계속 말이 바뀌기 때문에 진정성을 여전히 의심합니다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중요한 특검이기 때문에 수용하겠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심지어는 제보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공익 제보자도 그것도 하겠다.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동훈 대표에게 다시 공이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제발 그 진정성을 보여라. 이건 단순히 그냥 전당대회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전략뿐만이 아니고 대국민 약속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신뢰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여야 대표 회담에서 논의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민주당이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라는 입장을 언론에 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기분 나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자 들어보면은 다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박정아 비서실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김유정 의원 분석대로 하면 진정성이 약간 의심이 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진정성에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건을 붙인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보와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 좋은 특검을 만들기 위해서지 이 특검을 안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이미 제보 공작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것은 저는 민주당에서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당내에서 그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논리가 의원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분들에게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출마 시기에 얘기를 한 거지만 그렇게 따지면 두 달 정도가 되지만 대표 취임 이후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했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이 마치 학생에게 밀린 숙제하듯이 언제 언제까지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도 그 선수의 페이스에 맞춰서 뛰어야지 상대방 보고 오버페이스를 하거나 언더페이스를 하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잖아요. 당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가진 스케줄대로 최상동 특검과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당 대표와 당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제보 공작 의혹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름 붙인 이 의혹도 포함시키는 것에 민주당은 찬성. 그리고 의혹의 당사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당사자가 돼버린 김규현 변호사도 일단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본질이 가려지지 않는 한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조국 혁신당도 전체적인 입장은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3자 추천안이든 그다음에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 수사대행에서 넣자라는 것은 저희 당에서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3자 추천안과 관련돼서는 대원장 추천의 지금까지 역대 특검이 별 성과 없고 무기록하게 끝난 우리 역사적 경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보 공작 의혹과 관련돼서는 이게 특검으로 해야 될 사건인지 일단 1차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원래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으로 의심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 인적, 밀적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수사 부충분할 때 하는 사건인데 제보 공작은 지금 얼마든지 경찰, 검찰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넣자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당사자인 김기현 변호사도 좋다고 하니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참에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그 조언은 초심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대표 출마 시에는 국민만 보고 바라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제3자 추천 특검만을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막상 대표가 되고 보니까 어떤 대통령의 권력이 우호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이 눈앞에서 어른어른거리고 그다음에 어떤 여당의 직업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학생 때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든 생각이 대체로 정답입니다. 계속 좌우우면 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큰 어떤 해답을 그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초심을 잘 잡아서 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한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검찰 권력이라는 칼자루를 손에 쥐고서 상대적으로 손쉬운 일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의 권력 그다음에 야당의 입법 권력과 싸워야 하는 이제는 칼날을 쥐고 해야 되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부디 저는 이런 칼날을 쥐고 하는 정치에서도 칼자를 쥐고 있을 때처럼 호기를 부리면서 큰 정치를 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 조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측근인 정광지 대변인이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중요하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안을 내놓은 것이 꼭 우리 당심에서 더 많은 표를 얻겠다라는 생각에서 내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심만 하더라도 당심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전반적인 반대 기류가 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선거 공학적으로 이것을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초심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혁신당이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는 건데 개혁신당은 그동안 천하람 원내대표도 제3자 추천 특검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수사 대상을 넓히는 것까지도 동의할 수 있어요? 물론 동의해야죠. 진실을 밝히는데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요. 한동훈 대표가 한 대 맞았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자기 자체 최상병 특검 법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털컥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 받겠다. 갑자기 이렇게 돌아설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심 당황한 나머지 조건을 붙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과 김기현 변호사가 서로 내통을 냈다. 이른바 제보 공작에 대해서 걸면 민주당이 받을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민주당이 어쨌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제안도 받겠다. 영화 명대사를 따르면 묻고 더블로 가.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거 외통수예요. 외통수. 그렇군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 이번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저는 정치인 한동훈이 첫 번째 맞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럴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께서 민주당과 국힘이 이렇게 협의를 잘 이끌어 내주신다면은 저희 개혁신당은 이거에 적극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정 위원님. 이제 야당들은 다 찬성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일성으로 내건 게 있기 때문에 안을 내야 될 텐데 여야 대표 회담 전까지 발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약간 또 후퇴하거나 아니면 좀 상황을 관망하는 쪽으로 돌아설 거라고 보세요? 오늘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지금 깨졌잖아요. 그냥 전체를 생중계하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무슨 여야 대표가 만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 무슨 행사 뛰는 거나 이벤트 하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한 것 때문에 결렬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무슨 세 가지 제안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최상방 특검과 관련한 내용은 의제로 안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만나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전당대회 때하고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그때로부터 7.23 전대였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분위기가 후퇴하는 분위기여서 시체말로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굉장히 달라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입으로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맨입으로 이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일단 한간에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측근 의원들이 15명에서 17명이다 이런 얘기도 돌잖아요. 그럼 10명이면 발의하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든 전제 조건을 몇 개를 달든지 간에 발의를 해놓고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상식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조건 다는 게 기분은 나쁘지만 우리 다 수용할 테니까 일단 들고 오세요. 적어서 특헌법을 발의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회담에서 그게 가능할지 그거는 미지수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꾸물거리면 상당히 비겁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정강재 위원님. 지금 그러면 한동훈 안이라는 게 언제쯤 발의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이번 주 일요일에 예정된 여야 대표회담 전에 한동훈 안이 자체적으로 발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로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안들도 많고요. 당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분들이 훨씬 더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어쩌면 정치인으로 본격 변신한 이후에 가장 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행보, 비전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인데 여기에서 악수를 두거나 서두르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당내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더 큰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을 언제까지 정해서 발의할 것이다 라고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